야, 백신대 요리 빨리 해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백신대 들어갑니다. 백신대 들어갑니다. 백신대 들어갑니다. 어떻게 해. 어, 이거 타겠다. 아, 얘 진짜 요리 못한다. 어, 어떡해. 태웠잖아. 어, 아니, 아니, 탔습니다. 속이 타시네. 엄마, 어떻게 해. 난리야, 난리. 죽게 끓어. 이거 이런 게, 이런 게 들어줘, 이렇게 타니까. 예, 예. 사실 이경우 선배님께서 정말 요리해준 약간 진심이. 맞아, 진심. 맞아, 맞아. 그렇죠, 게다가 손님 상에 나갈 건데.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밖에 없죠. 근데 이거 다 했어? 예, 이제 이것만 나가면 됩니다. 예, 이거 맛있어. 야, 이거, 이 씨, 맛없게 생겼는데. 여기에, 여기에 이렇게. 어머, 어머, 어머. 집에서 먹듯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야, 보기 싫잖아. 따라 떨어지면 되지. 뭐, 뭐. 수많은 이런, 저기, 음식 방송에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 중앙을 처음 본 것 같아요. 원래 이런 프로그램은 힐링 프로그램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지금도 쇼 표정이 짜증나 있어. 짜증나 있어. 짜증나 있어. 아, 이 씨. 어, 저희. 자. 에이. 오, 맛있겠는데요? 맛있겠다. 비주얼은 맛있을 것 같아요. 고소할 것 같고. 오, 실망이야. 그래, 깻잎 싫어하셔. 깻잎 너무 싫어하셔. 우리가 고소 못 먹듯이, 이렇게 깻잎 잘 못 먹어요. 어떻게 울겠어. 이제 먹으면 또 생각이 달라질 거야, 이거는. 너무 맛있어. 오, 맛은 있어요, 저거. 오, 먹으니까 맛있나 봐요.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오, 살았다. 두 분이 같이 웃는 거 처음 봐. 아, 부당이라고? 그렇죠. 오, 이쁜아. 비슷하게 생겼다. 진짜, 똑같다. 이러고 있네. 다음은 20억IFA의 폐인 recuper μ kä 힘듭니까? 근데 깻잎을 별로 안 좋아하네. 자꾸 깻잎을bringen긴 Erst 진짜 야, 이 분들로 깻잎을 뭐 하나 드시네. 그래, 깻잎을 찍어 줘. 아시는 분이래. 그거 드실 줄 아네. 그러니까요, 한국 음식을 좀 아시는 분들이야. 오, 반응이. 깻잎 좋아하십니다. 나 다 안 돼요. 다 안 돼요. 제주 해고 직전에 지금 살아가고 싶어. 해발봐요, 순수해. 저기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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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매 umas 비밀진mara들랑 ocasions야 대결 것 같아요. 저는 실제 통 Gracias 뮤비 배브 확인 동료 rah물받 Ry-yewyn auf- punishing 나 flat Transportation 다 같이계상 ència